네 오늘 지수가 되게 안좋았는데요 오전에 어 지수가 처음에 개파락을 시작할 때 그동안 이제 좋은 강한 매수세와 함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SF의 반도체를 개파락 이런 눌림목에서 잡았습니다. 채수가 안좋기 때문에 크게 배팅은 안했지만 600만원치 정도를 잡았구요 그 내내 이제 오늘 고점이었던 4350원권을 돌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드디어 매수세가 들어와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냐면 이거는 제가 많이 배운 수급매매 일환으로 접근을 한 건데 어제도 보시면 이렇게 기간에서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다가 외인들이 이제 차익실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상으로도 살아있고 그리고 거의 주포인 기간은 어제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투신하고 연기검 3호푼도 다 사고 있죠 사실 반도체 업황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주입니다 SF의 반도체는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이정도 폭으로 빠지면 수급이 다시 들어와서 반등을 시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거의 있었고 그래서 오전에 보다가 이런 수급이 잡히는 외인이나 기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잠정치를 봐도 들어오고 있지만 잠정치를 보기 전이라고 해도 그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제가 여기서 따라서 매수를 해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 단가가 2번 정도 분할해서 하긴 했는데 매수당가 4,250원이죠 4,250원이니까 4,215원 단가가 4,250원이면 거의 이정도죠 엄청 낮게 샀다가 2플러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기다리던 오후 2시가 넘어 1시 50분 정도 되면서 기다리던 수급이 더 집중되면서 그래량이 빵 터져주고 50만 주 가까이 터졌거든요 드디어 돌파가 나오면서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킨 흐름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 1봉상으로도 그리고 15봉상으로도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 도는 차트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렇게 끝나면 내일 정도 하루 정도 더 좋게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고 물론 매수 자체도 지수를 보고하지만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내일까지 오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눌림이 나오고 정확히 이쁘게 마무리가 되면 내일 한 번 더 해서 4,500 돌파를 할 수 있는지 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원하게 4,500 돌파가 나온다면 또 스윙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돌파를 못한다면 내일 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매드로 관측을 담으면 되고요 오늘 관건은 거의 4,220원 정도 라인을 최소한 위에서 이 근처에서 끝나주면 되게 베스트한 게 되겠습니다 오후에 오늘 지금 고점을 잠시 형성했던 4,420원을 돌파해서 여기 4,420원 위로 끝나주길 바라고요 제일 베스트한 케이스는 4,500원 위로 끝나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라인에서 끝나주면 이 위나 안에서 끝나주면 내일까지 들고 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눌림 폭이 나왔고 약간 고점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다시 고점 라인의 아까 저항선이었던 그런 라인들을 지지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보를 해주면 결국은 또 상황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돌파를 했으니까 의미가 있다면 지켜주겠죠 매도세가 딱히 나오지 않는다면 기관이 계속 꾸준히 수급이 들어와서 뚫은 거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를 믿고 지금도 가는 건데 일단은 좀 대량의 물량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 한선을 깨지는 않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뚫고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재료 업황도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최근에 수급 자체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차익이 나왔지만 주포였던 기관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오늘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사는 걸 보고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은 지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전에 스플릿 건들면 다 마이너스가 나뉜 상태일 겁니다 많이 물려있고요 대다수의 상태는 그런데 이렇게 종목을 잘 고르면 이런 약간 하락 오늘만 원은 하락했던 장이죠 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뭐 이렇게 몇백만 원 6백만 원 뭐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렇게 해서 몇십만 원 수익 내는 거로 그냥 만족해도 충분히 좋은 만족하잖아요 다른 종목은 지금 아까 선희전자의 종배하고 이제 추매를 해서 오늘 고첨 돌파 추매를 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얘도 반 정도는 차익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SF의 반도체가 고첨 돌파 한 다음에 여기를 잘 지지해 주는지 지켜주고 오후에 다시 재돌파가 나오는지 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약간의 차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간은 여전히 사고 있고 수급 자체도 고첨 돌파하고 원래 여기가 매물대가 있겠죠 당연히 어제 이제 물린 분들 여기 언봉에서 이거 매물 약간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근데 힘은 일단 봤으니까 소화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기를 조금 더 올려서 안착을 해주면 되게 베스트 한 케이스가 되겠죠 일단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4500원 정도나 뭐 4420원 위로 이 사이에서 끝나면 모양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하루 더 이걸 끌고 가는 걸로 할 거고요 어중간하게 끝나도 사실 이렇게 끝나도 괜찮긴 한데 이제 기대감 자체가 이 사이에서 끝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익은 뭐 20만원 이상 지금 나 있는 상태니까 뭐 편하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이제 못하고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분할로 반전급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100%의 확신은 없습니다 뭐든 어떤 곳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확률높은 근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서 매매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락장애라고 해서 반드시 반드시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잘 고르고 타이밍을 타점을 잘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결국은 양봉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산분봉 상에도 15분 상에서도 지금 엄봉이지만 꼬리가 있는 엄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15분 상의 아침 고점이었으니까 그 고점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고 지금은 볼 수 있겠고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영상은 보통 이렇게 찍기도 까다롭고 타이밍이 바빠서 이렇게 찍기가 힘든데 오늘은 써니 전자 쪽도 약간 찍었지만 제 유튜브가 그렇게 커지는 않지만 꾸준히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물론 이제 단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분들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영상을 보고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언젠가는 전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분봉의 흐름을 잘 체크하고 수급을 잘 체크하는 흐름을 본다면 결국은 매매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큰 결심을 하고 계속 실시간 이런 대형이나 매수 그리고 흐름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다른 반도체 업종과 마찬가지로 또 이번 상반기에 계속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계속 기대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단타로 접근해도 되지만 이렇게 눌림목을 잘 잡으면 스윙으로 끌고 가는 관점에서도 괜찮게 됩니다 지금 뭐 이란하고 병리하고 지금 그런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제한적인 이런 충격이라 생각되고요 결국은 지수도 지금 650포인트 코스닥은 코스피는 지금 2150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가 무난하게 잘 되면 다시 위로 턴 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시 5분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돌파한 다음에 이 흐름 위로 끝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위로 끝나면 내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지만 않으면 되고요 수거 브롬으로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여기 좀 지지해 주고 더 밀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중심선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를 지지 받아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면 더 확실하고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지켜볼 생각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선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개해 드린 만큼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고요 또 종가가 괜찮게 끝나면 또 이렇게 흐름을 보다가 좋은 흐름으로 바뀌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